네, 이번 다섯 번째 렉처에서는 레이아웃에 대해서 다루는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매직을 보여드리는 매직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는 일을 했고요. 학생들에게 매직을 설치를 해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매직 툴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 보았습니다. 그 전에 먼저 써머리 슬라이드 이 슬라이드를 봤는데요. 그래서 G버튼을 눌러서 그리드를 켜고 끄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줌인, 줌아웃을 G키나 쉬프트 G키를 사용해서 할 수 있고 언두를 하고 싶으면 U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박스를 그린다고 할 때는 마우스의 왼쪽 클릭과 오른쪽 클릭을 사용해서 박스를 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왼쪽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사각형에서 왼쪽 아래쪽 점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그것의 오른쪽 위쪽 점을 나타나게 되어서 이 두 점의 위치를 클릭 클릭을 하게 되면 왼쪽 누르고 오른쪽 누르면 사각형이 그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왼쪽 클릭으로 나타내는 왼쪽 아래쪽 점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박스가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레프트 클릭을 다른 지점에 가서 클릭하게 되면 이 상자 그대로 그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반면 라이트 클릭은 그저 크기만을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라이트 클릭을 하게 되면 다른 지점에 그러면 기준점은 바뀌지 않으면서 모양만 바뀌게 되는 그런 걸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그려지는 것은 순순히 기학적인 그림만 그려지게 되고 채색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우스의 가운데 버튼을 사용을 해서 채색을 하게 된다. 어떤 레이어를 쓸지는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들 중에서 골라서 클릭을 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첫 번째 예제로 엠모스팟을 해보았고요. 엠모스팟을 그려보자 라고 해서 SCMOS라는 테크놀로지 화일을 사용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PL을 그리고 폴리실리콘을 거기다 그리고요. 이 폴리실리콘 그림을 그리면서 일부러 작은 폴리실리콘을 만들어서 디자인 룰을 어긋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디자인 룰을 어긋나면 그 매직 툴이 디자인 룰이 벗어난다고 불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에 맞춰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폴리로 게이트를 정의를 한 다음에 그 양옆에 디퓨전으로 엔디퓨전 영역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는 거기에 컨택을 엔디컨택을 넣어주게 되고 메탈원 라인을 그려가지고 그 메탈원 라인을 그려서 소스 쪽을 빼주시고 드레인 쪽도 빼주시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스트레이트를 그라운드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피서브스트레이트 피컨택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되도록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어 넣을 수 있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폴리컨택을 넣고 하는 일을 했었죠. 이렇게 해서 엔모스팃을 구성하는 혹은 레이아웃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그림을 그리고 나면 이제 어느 것이 소스고 어느 것이 그라운드고 뭐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루었는데요. 상자를 그리는 그 툴에서 같은 지점을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서 한번 누르고 왼쪽 누르고 오른쪽 누르게 되면 크기가 0인 상자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포인트를 만든 상태에서 레이아웃 윈도우가 아니라 콘솔 윈도우에 가서 라벨에 가서 그 라벨 이름을 정해주게 되면 그 부분이 그 위치가 특정한 이름으로 붙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 GND 느낌표 하게 되면 그거는 그라운드가 설정이 되는 것이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그라운드와 그 다음에 게이트 드레인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를 할 수가 있고요. 저장은 그냥 세이브를 콘솔에서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것을 나중에 스파이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단계로 거쳐서 먼저 익스트랙트를 통해서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exty를 생성을 하고 그것을 스파이스 형식으로 변환을 하는 것을 ext to spice 이렇게 해서 스파이스 화일을 만들고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만들어 보았더니 거기에 무엇이 있었나요? 거기에는 우리가 그리고자 했었던 앤모스패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원하진 않았지만 캐페스턴스가 또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예제는 피모스였는데 시간 관계상 피모스에 대해 가지고는 직접 수업시간에 시연을 보이지는 않았고요. 다만 주의사항만 말씀드렸죠. Puel 대신에 NL을 그려야 되고 N디퓨전 대신에 P디퓨전을 그려야 되고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다음에 한번 직접 해보십시오라고 말을 했고요. 동일한 전기적인 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앤모스와 대등한 전기적인 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피모스의 위스가 좀 더 넓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숙제를 제가 학생들한테 오프라인으로 듣는 학생들한테 냈는데요. 앤모스와 피모스의 크기가 람다로 봤을 때 랭스는 최소한의 투람다로 되어 있고요. 앤모스와 피모스의 비가 1대2가 되도록 그림을 그려서 레이아웃을 해보시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로부터 스파이스 화일을 추출을 해가지고 인버터에 대한 스파이스 화일까지 추출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의 기트업 레퍼지토리에 올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숙제고 매직 툴을 아직 설치를 안 한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까지 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레이아웃하고 스파이스 파라미터 추출하고 하는 것까지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파이스 3를 설치를 미리 해놓으라고 그렇게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였는데요. 스파이스 예를 들어서 H 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유사한 툴로 스펙터 같은 것들이 케이던스에서 나온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일단 이 수업에서는 가장 원본이 되는 화일인 바로 오리지널 스파이스 3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컴파일을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행히 요즘에 설치가 쉽도록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기트 클론을 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하는 것은 CMake 유틸리티가 있으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일을 실행을 하실 때 배치 모드로 실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스파이스 3 다음에 하이픈 B가 되어서 인터랙티브 아닌 배치 모드로 실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유념해 두시고요. 그래서 간단한 스파이스 예제 같은 것들을 직접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학생 수강생들한테는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기대하는 것은 학생들이 인버터도 만들고 그 다음에 스파이스에 대해서 간단한 럼프트 엘리먼트로 되어 있는 것들도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서는 소자 모델을 스파이스 3에서 제공하 뒷받침할 수 있는 간단한 소자 모델을 가지고 그 인버터에 대한 특성을 분석해 보는 일을 진행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